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차가운 샤워 그리고 뜨거운 샤워 장점 알아보기 각각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도전 먼저 차가운 샤워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킨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차가운 물로 샤워를 했었죠 맞아 너무 뜨거운 걸 하면 피부도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면역력이 강화된다 차가운 물로 씻다 보면 약간 전투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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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감기 예방을 해준다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감기 예방 당연히 되겠죠 뭔가 찬물로 감기가 걸릴 것 같은데 약간 신기하네요 네 번째 주의력을 증가시킨다 너무 차가워서 주의력이 좀 해산되는 것 같긴 한데 뭔가요? 다섯 번째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사람이 가끔 우울하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때 찬물 샤워를 해야겠네요 여섯 번째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준다 뭔가 이 신경들이 자극이 될 것 같긴 해요 일곱 번째 머리를 맑게 해준다 가끔 완전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진짜 맑아져요 맞아요 맞아요 두피가 아주 땡땡해지면서 막 이런 느낌 여덟 번째 탈모 증상이 완화된다 두피에 열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탈모 증상이 있겠죠 머리 감을 때 너무 따뜻한 뜨거운 물은 안 좋고 약간 시원한 물로 하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다음은 뜨거운 샤워의 상점입니다 첫 번째 피부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딱 하고 나오면 피로가 풀린 느낌이 들죠 그런 거 같아요 세수 이런 메이크업 지울 때도 따뜻하게 일단 스팀을 한 다음에 세수를 하잖아요 노폐물이 나요 그런 거 같아요 두 번째 모공을 열어 피부를 정화시켜줍니다 선크림이라든가 화장했을 때 이렇게 모공을 열어야겠죠 그래야 노폐물이 나오니까 세 번째 코 막힘을 뚫어줍니다 경험해보진 못했는데 나중에 꼭 코가 막히면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불안 증세를 감소시킨다 저 그래요 뭔가 생각이 많거나 이러면은 뜨거운 물로 샤워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약간 뭔가 평안해져요 네 다섯 번째 붓기를 완화시켜줍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? 붓기가 좀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섯 번째 두통을 완화시켜줍니다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두통 생기면 약을 안 먹고 뜨거운 물로 한번 씻어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일곱 번째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프로 선수들도 경기 끝나면 바로 탕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덟 번째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딱 노곤노곤 나긋나긋하니까 당연히 긴장이 풀어지겠죠 그거 딱 하고 이제 자면 꿀잘 저는 요즘에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뜨거운 물로밖에 샤워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찬물도 저 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마무리 정도는 한번 찬물로 해봐야겠어요 저는 한동안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춥고 막 차가운 느낌이 있는데 다 하고 나서 나오면은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개개인마다 건강 상태도 다를 거고 상황도 다를 것인데 개개인에 맞게 맞는 샤워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ij네요 nam이resses